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무료로 제품을 하나 보내준 게 있습니다 페룬이라는 회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보내주신 아티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 제품은 폴란드에 있는 회사에서 G&G 전용 전동권용으로 나온 펫회로 비슷한 이런 회로입니다 회로인데 ETU회로라고 여기 적혀있고 ETU 플러스라는 이런 식으로 정식 명칭이 적혀있는데 다른 총은 사용을 못하고요 G&G 회로가 장착되어 있는 G&G 전동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제약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가지 몇몇 G&G 전동권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G&G 총이 없습니다 제가 G&G 전동권이 없는 관계로 이 제품은 제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제품을 장착할 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제가 구독자 분께 무료로 장착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또 그러면은 구독자 투표를 해야 되고 추첨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제가 저희 서바이벌 팀의 G&G 저희 더벙커 팀에 있는 팀원분께 무상으로 이 제품을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총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분 총에 장착을 할 예정이에요 장착을 하고 그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가지지는 않고요 제가 G&G 총이 있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업체에 협찬 들어오는 게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협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가 쓰는 것보다는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구독자 분께 가능하면은 다 이렇게 추첨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혜택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사슬이 길었고요 일단 두 개를 보내 주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구독자 분께 더 좋은 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한번 일단 개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물은 페룬 ETU라는 종이 박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 박스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티커 그리고 패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티커와 패치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뭐 곱자로 달아주는데 이거는 제가 먹는다고 이 팀원분이 뭐라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저 패치도 이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습사하도록 하고 이걸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개봉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종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거 없습니다 이렇게 회로 제품이 이렇게 은박에 싸져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매뉴얼과 이 매뉴얼 뒷편에 보면은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떼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총에 붙여 가지고 내가 이걸 작동시킬 때 이 색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트럼프 카드가 한 장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카드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 색깔에 따른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세팅할 때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은 회로가 이렇게 생겼네요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기본적으로 좋은 점은 제가 딘스 잭을 좋아하는데 잭 자체는 딘스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미아를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잘라 가지고 타미아 잭으로 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아티산 쪽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기어박스를 뜯지 않고 장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어박스 안에 내장되는 이런 회로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비슷하게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의 맛을 보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GNG 전동권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된 기능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기능들에 보면은 보통 우리 전자회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액티브 브레이크라든지 프리 코킹이라든지 아니면 저전압 경고 그리고 발사 모드를 변경, 단발, 3.4, 연사 모드를 바꾼다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들을 보면서 상당히 눈여겨보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이너리 트리거라고 해서 당길 때 발사가 되고 녹화되면 발사가 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일단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 서바이벌팀 팀원분의 이동땡님의 전동건을 장착을 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G&G의 ARP-556 G&G 전동건이고요 저희 서바이벌팀 팀원이 기존에 게임용으로 가지고 계신 G&G 전동건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아티산에서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팔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5.56mm 이 단위 들어가는 거는 파나 모르겠네 사이트 잘 안 봐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SR 시리즈에 많이 장착을 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전동건은 이 모델이라서 이 모델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형 버전 이렇게 이런 회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 회로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한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꼽으면 되는 거니까요 후다닥 장착이 끝났습니다 아주 쉽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달려있는 회로입니다 이게 달려있는 회로고 신규로 장착한 회로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된다는 거 그냥 손 빼고 꼽으면 돼요 손 빼고 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박스 안에 들어있었다는 스티커 있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총에 이쪽 면에 붙여서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LED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팅을 보면 스타트는 스타트 하는 버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앵글을 좀 낮춰서 이거를 제가 한번 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이쪽 제가 세팅하는 이런 쪽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세팅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셀렉터를 오토에 둔 상태에서 배터리를 체결을 합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LED가 초록색으로 변하죠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맨 위품 첫 번째 초록색깔 바로 제가 한번 볼게요 파이어 모드가 되겠죠 파이어 모드가 지금 세팅이 되는 겁니다 비프음이 삐, 삐, 삐 한번 올리죠 한번 올리는 것은 1단계가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1단계는 뭐냐 그 우리가 셀렉트도 같이 기본적으로 단발 연발 세팅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LED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모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셀렉터를 한 번만 위로 딱딱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LED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액티브 브레이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비프음이 몇 번 올립니까? 뚜뚜, 뚜뚜, 뚜뚜 예, 두 번 올리죠 바로 액티브 모드 브레이크가 2단계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모드도 1단계에서 5단까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 단수를 변경하는 것은 이 트리거를 통해서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더 당겨 볼게요, 트리거를 예, 트리거를 한 번 더 담기면은 비프음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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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세 번 올리게 됩니다 세 번, 세 번 올리게 되는 것은 그 액티브 브레이크 모드가 3단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프리코킹 모드 프리코킹 모드로 진입을 하면 다시 한 번 셀렉터를 오토 쪽으로 한 번 딱 하면은 여기 LED가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러면 이 카드의 노란색은 프리코킹 모드입니다 지금 비프음이 몇 번 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프리코킹 모드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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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세 번 올리죠? 바로 3단계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시 한 번 셀렉터를 바이너리 모드,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바이너리 모드는 온, 오프 밖에 없어요 지금 비프음이 안 나죠? 바로 오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온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이런 식으로 온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한 번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얀 색깔 LED 하얀 색깔 LED는 ROF 리덕션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DMR 모드, DMR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울리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변하죠 DMR 모드는 트리거 단발 기능밖에 작동을 안 하는데 트리거를 0.25초, 0.5초, 1초, 2초, 3초 단계로 해서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프음이 안 난다는 것은 바로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트리거를 움직임으로써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 약간 파란 색깔 LED는 리포 알람입니다 알람은 비프음이 온, 오프죠 오프는 소리가 안 납니다 켜져 있으면 온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빨간 색깔 이 기능은 지금 꺼져 있으면은 기능이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은 바로 마스터 리셋 모든 기능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딱 하면은 모든 기능을 다 저장을 하고 우리가 발사 모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동법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앵글로 돌아와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다시 원래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세팅하는 법은 쉬우니까 이 매뉴얼에 있는 색깔을 통해서 이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한 1, 2년 전에 제프트론에서 이런 비슷한 기능 이 셀렉트를 통해서 하는 방식은 아니었는데 트리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회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팅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완성도가 떨어졌어요 제프트론이 지금 나오는 제프트론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내가 제프트론 회로를 MP5에 넣고 나서 좀 후회를 많이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기존의 GNG 전동권에 있는 회로에 내장되어 있는 제품에다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건 하나는 이런 액티브 브레이크라든지 액티브 브레이크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모터를 모터의 전기를 끊어 가지고 이렇게 모터가 가열되고 이런 것들 뭐 발사할 때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프리코킹 같은 경우는 프리코킹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동권이 발사를 할 때 얘가 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스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앞쪽에 노즐이 있고요 요렇게 스프링이 당겨서 퐁 당겨서 퐁 발사를 하죠 근데 이 피스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앞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중간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리거를 당겼을 때 발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피스톤이 앞쪽에 있을 때는 트리거를 당겼을 때 뒤로 갔다가 퐁 발사를 하겠죠 이렇게 발사하는 거랑 피스톤이 뒤쪽에 있다가 발사를 우리 격발을 딱 시키면 바로 발사되는 거랑 바로 피스톤이 뒤쪽에 있을 때 바로 발사되는 게 좀 빠릅니다 근데 이 프리코킹이라는 기능은 바로 이 피스톤이 항상 일정하게 뒤쪽에 가 있게끔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렇게 퐁 발사하고 피스톤이 항상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 이 단발 트리거감이 상당히 좀 우수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이 프리코킹이라는 기능인데 보통 전자회로가 장착된 제품들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기계식 타입이라든지 뭐 자석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광센서 타입으로 해서 이 기어를 기어의 상태를 보고 이 피스톤이 이렇게 앞뒤 항상 뒤쪽에 가 있게끔 맞추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ETU 회로에서 이런걸 관장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프리코킹에 1에서 5단계가 있어요 10%, 20%, 3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피스톤의 위치를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가늠하게끔 이렇게 해서 1단계를 세팅을 하고 쏴보고 2단계를 세팅을 하고 쏴보고 3단계를 세팅을 해서 쏴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위치에 하는 단계에서 내가 세팅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세팅을 해 보십시오 하는데 11.1V 배터리나 이렇게 꼽고 테스트를 했을 때 단발을 쐈는데 두 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3단계에 놨는데 두 발이 터진다 그럼 2단계를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4단계를 놨는데 두 발이 터진다 라고 하면 3단계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왜 두 발이 터지냐 단발에서 피스톤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안 맞아서 두 발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세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발이 터지는 바로 전 단계에서 세팅을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시작하는 때 얘기했던 제일 기대가 되는 항목이 바로 바이너리 트리거라는 바로 격발을 할 때 이렇게 트리거를 당겼을 때도 발사가 되고 놓았을 때도 격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안전 자 단발에 놓겠습니다 한 발이 발사가 됐죠 요런 식으로 발사가 되는 방식이에요 일단 제가 공탄이지만 그거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렇게 공탄사격 하는데 곡을 안 쓰고 있으면 가끔씩 노란 딱지가 붙어 가지고 안 풀리더라고요 예 예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쏴 볼게요 지금 연발처럼 들리시죠 연발 아닙니다 단발입니다 놓고 떼고 놓고 떼고 할 때 계속 격발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걸 사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에요 기능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기어박스에 좀 무리를 어느 정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쏴 볼까요 이게 뭐 단발이나 연발이나 똑같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단발전 가 가지고 이 기능 놓고 쏘면 사기라는 소리를 하죠 예전에 HPA 초창기 때 전동권에다가 HPA 유닛 장착해 가지고 뭐 트리거 막 초당 40발 단발 불꽃 연사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거 막 치팅이다 말다 말이 많았죠 근데 HPA 뿐만 아니고 전동권에서 전자회로 넣고 초당 40발 50발 뭐 DSG 세팅해서 또 그렇게 됐지만 얘는 회로 하나 달았는데 이 뭡니까 이거 방금 단발인데 그 연사 같은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는 저는 이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제품 G&G를 쓰는 유저들은 이 제품을 쓰는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바이너리 트리거 기능을 세팅을 했을 때 이 단발 빼고 할 때 이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프리코킹 옵션을 기존에 이 기능을 사용 안 할 때 만약에 3단계라고 하면 요걸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코킹 세팅을 해 두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항상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다 하고 이렇게 뒤에 가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안 좋습니다 피스톤이 항상 앞쪽에 가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기능도 제공해요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제가 트리거를 이렇게 당기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탁 하면서 한번 탁 튑니다 그러면은 프리코킹 기능이 풀리면서 피스톤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다 드렸고 이런 제품들을 추천하는 제품은 그 GNG 를 쓰고 있는 GNG SR 시리즈 되는데 GNG 회로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쓰고 있는 그 유저들 게임을 뛰는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장착을 할 것 같아요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GNG 전동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 그리고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얘가 판매하는 금액이 6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해외에서 얼마에 팔고 있느냐 그 이 바이크 같은 경우 제가 뒤져보니까 44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아마 한 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국내가는 1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직구하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음 가격 정책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직구가 보다 쌀 수도 있고 유럽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쌀 수도 있고 배송비가 좀 많이 붙거든요 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직구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직구가나 국내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빨리 받아 볼 수 있는 국내에서 구매를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아티산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하나 협찬을 해 주신 그 펄은 ETU 플러스 플러스 라는 이 GNG 전용 회로 회로 ETU 회로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GNG 전동권을 쓰고 있는 유저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만져 봤는데 뭐 다른 기능은 다 떠나서 일단 프리코킹 기능이랑 그 바이너리 트리거 이 기능은 거의 사기네요 사기 그리고 제가 테스트 사격을 좀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트리거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모터 발열이 좀 덜한 편이었는데 지금 제가 바이너리 트리거 세팅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막 여러 번 막 격발 막 하고 했는데 트리거에 발열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납니다 나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펄은 ETU 이 제품을 장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발 속도라든지 트리거 이런 세팅 값이라든지 모터의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음 제 영상을 보시고 요런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스티커는 제가 먹는 걸로 하고 이거는 달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1 2 2 5 5